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흐리고 낮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 산지와 남부, 서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조천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북부지역의 아침 기온은 25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 28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부지역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오면서 노면이 미끄럽고요. 또 안개가 껴서 가시거리가 짧겠으니 교통안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동부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지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우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4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공항에는 운고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공항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낮입니다. 내일은 새벽에 비가 온 후 차차 그치겠고요. 금요일 오후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